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계속 우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죠? 욕 욕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욕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성교도소의 사건을 하나 신문에 소개를 했는데 여자교도소 여자들도 교도소 가요 맞아요? 더 많이 가야 돼요 하와 우손들이나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어떡하죠? 교도소 안에서 네? 아기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기를 18개월 동안은 같이 둔답니다 그 교도소 안에 네 이 아기들에게도 산타가 올까 엄마 품 18개월 청주여 교도소 6천사 이야기 네 18개월 동안은 거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18개월 동안 여교도소에서는 서로 애를 안아보려고 하고 기르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이뻐하는지 모르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18개월 되면 이제 엄마하고 풀일이 시켜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와서 주사를 놓으면 18개월 이내면 주사 놓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안 운대요 왜 안 올까요? 참 이상하죠? 이 아이가 엄마의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울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죄인이냐? 네 엄마가 죄인이지 울어라 그 아이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돼가는 거예요 엄마가 죄인이야 그런데도 자기는 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라고 했던지 서로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아주 인기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교도소 가지 마세요 저는 세 번이나 갔다 오세요 별 세 개 그냥 강의하러 들어간 거예요 세 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할까요? 엄마를 만든 분이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은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의 목숨을 버린대요 그래서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주신 것이 단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이 기러기를 보면 말이에요 기러기가 새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시고 가을이면 북유럽에서 날아온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로 프랑스를 가로질러 남쪽 나라로 이동한다 성체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경로로 새끼들을 안내한다 이 기러기 가족은 아비, 어미 그리고 새끼 6마리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가 앞장서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지치면 다른 쪽이 대신한다 새끼들은 그 뒤를 따른다 생애 첫 여행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바짝 붙어서 작은 움직임까지 따라한다 기러기 가족은 기류를 이용해 마치 비행단처럼 이동한다 기러기 가족은 남서쪽으로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다 평온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하루에 300km를 이동해야 한다 어미가 새끼 한 마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빨리 찾아야 한다 어미가 다시 호수로 돌아간 사이 아비는 새끼들과 여정을 계속하지만 다시 돌아올 어미를 위해 속도를 늦출 것이다 어미가 주변을 샅샅이 살핀다 새끼의 암컷이 보인다 어미와 새끼가 날개를 퍼덕이며 재배한다 어미가 새끼와 함께 날며 어두워지기 전에 무리에 합류하려고 속도를 낸다 드디어 따라잡았다 이 일로 새끼 암컷이 교훈을 얻었을까 기러기는 새끼들을 기를 때 단호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절대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러기는 새끼를 어떻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포기해요? 아니요 시험에 빠졌으면 포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병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겐 자유우지가 있어요 선악간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우지의 선택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자유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쪽 방송국이든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방송국의 주인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방송, 하나님의 방송 어느 쪽이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 선택하는 사람 우리 선택에 따라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로마서 6장 16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최고의 이 권리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러한 부위가 어디라고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이예요 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종을 심어요 그런데 씨를 바로 심어도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데 왜 꼭 모종을 해야죠? 더 강하게 그렇죠? 씨를 심으면 뿌리를 내리는데 그대로 두면 이 녀석들이 소소히 자라요 그런데 한 번 옮겨주면 옮긴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대비하기 위해서 뿌리를 빨리 내리게 사건을 빨리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인내하고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늘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연히 보석방에 앞에 가니까 너무나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서 죄를 지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난다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하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셔서 내 속에 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하늘 가도록 시험해 보세요 시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다이슨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는 시험을 자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선악간의 그런 선택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사망과 생명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생명을 택하죠 선택적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리,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누가 자녀죠? 내가 낳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낳은 나요? 그런데 만든 사람 모두가 다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길을 택해버리면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예요? 네 우리 모두는 자녀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누가 자녀예요?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왜?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자유의지 선택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제시하는 거예요 사단도 제시하고 하나님도 제시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이 오는 것은 사단이 계속 자기 자녀를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지 야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배가 터지도록 먹어버려야 돼 그러면 병이 걸려는 거야 사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가 오는 거야 능력이 오는 거야 야 밤새고 게임을 해야 돼 밤새야 돼 그 게임의 흥미를 갖기 위해서 밤새 하다 보면 우리에게 병이 찾아와 그래서 그 PC방에서 3일 동안 앉자고 하다가 지난 언젠가 죽었잖아요 3일 동안 계속 PC를 하는 거야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러한 어떠한 쟁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 우주에는 인간만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에도 사람이 살까요? 봤어요? 다른 별에 살까요? 안 살까요? 요즘에 생명체가 자꾸 밝혀지잖아요 달나라에 30몇 년 전인가 도착했을 때 큰 유리 구조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은 뭘까? 지금 화상에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별에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만들어놓은 이 지구가 다른 별에는 죄가 없지만 이 지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렇게 욕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큰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여우와 앞에 서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우와 앞에 섰습니다 다른 별의 대표는 천사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도 와서 대표로 서 있고 이 지구의 대표로는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주인이 맞아요? 틀려요 이 지구의 대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자기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인가요? 그러면 아까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가 대표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대표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욕기 1장 7절 여우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땅에 두르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탄을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왜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네가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즉각 깨달은 사탄은 내가 여기저기 다 지구를 돌아봤더니 믿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다녀 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땅을 두르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단 한 순간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들 곁에도 있을까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단의 정책은 뭔지는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류의 자기 부하를 대부분 사람에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 사탄이 평생 안 떠나는 거예요 좀 멤버첸지 좀 되면 좋겠는데 멤버첸지가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 주정병이로 평생을 보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술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넘어지면 또 뭐예요? 또 술 마시고 멤버가 체인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아주 주특기가 있거든요 술 먹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우리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잘못된 악습의 같은 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 어떤 사람은 마작을 하고 그런 류로 자꾸 빠지는데 넘어졌다 돌아오면 다시 넘어질 때는 글로 넘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글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탁 건드려서 넘어뜨린 거지 그런데 두루두루 돌아다녀봤더니 믿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왔죠 한 거예요 욕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욕을 청구하네요 욕 봤어 욕? 야 욕 믿고 있잖아 사단은 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알죠? 그런데 대답이 궁색해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욕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무슨 말이죠? 욕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까닭없이?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믿지 괜히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 뭔가 주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마누라를 주고 하니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행되는 믿음이 있어요 뭐죠? 기복신화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면 뭔가 큰 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데도 망했다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아프다고 이 얘기는 못해 믿음이 없다고 이 얘기할까 봐 지난번에 오신 분은 암에 걸렸는데 계속 와서 교인들이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교회 지도자도 와서 너 회개해야 돼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려 맞죠?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못 들어요? 죄 있나요? 그럼 여러분도 죽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죄진 거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이런 잘못된 이상한 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우리가 돈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우리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치신다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돈 내면 좋아하고 돈 안 내면 치시고 그래서 우리 종교 암흑시대가 1260년 동안에 계속됐어요 종교 암흑시대 때 그들이 투쟁을 뭐를 가지고 투쟁을 했어요? 이슈가 뭐예요? 종교 암흑시대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투쟁이 뭐냐고요 목적이 그들은 그 산 속 깊은 데서 피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투쟁을 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뭐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대부분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치고 선행을 해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원해낸 것으로써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시를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개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의 선행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받쳐가지고 구원을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사단은 포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종교에 많이들 빠져버릴 것 같아요 죄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두들기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옷도 그러한 남로한 옷을 입어야 되고 가서 또 뭔가 시주를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안 다르면 다 속아버린 것이 사단은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직 양을 통해서만이 구원한다고 하는 큰 진리가 많이 희석돼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밝혀주었는데 소경이 왔는데 그건 낳을 때부터 소경인데 제자들이 낳을 때부터 이 소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대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미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그들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저저저저저저상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병들면 죄를 졌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낳을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지 자신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것이 구분이 안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소경은 부모 죄입니까 자식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명백하게 얘기하네요 둘이 다 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러 왔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치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준 것은 누굴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을 준 것은 누가 그러면 병을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욕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관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더 많이 먹게 더 많이 먹게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서 배가 아프고 병이 든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생각은 모든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닭 잡아먹고 뭘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어요 사단이 치가 쳐놓고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오해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멀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찾아갈 사람이 하나님한테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또?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해놓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 가야 돼요? 칠 때 가야 돼요? 사랑할 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오늘은 안 가야 되겠어 오늘 11금 안 냈거든? 가면 또 맞을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욕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욕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욕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가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욕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준 거고 그러나 자비에 의해서 역이용되었다 사단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건지시는 중에 큰 교훈을 주신다 우리들에게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간 경화해가지고 오래됐어요 간 경화가 오래되면 이렇게 식도 여기에서 기관지 쪽에서 피를 토해요 피를 그러니까 간이 거의 다 섬유화가 다 돼버렸어요 경화가 되니까 섬유처럼 딱딱이 크다고 피를 토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자기가 이 고통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셨구나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됐는데 대부분 회복이 되면 그 상태로 정지시키는데 이 사람은 그 섬유화된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섬유화된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사도 놀랐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22년 전 1992년에 아이를 낳을 때 간경화 초기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앙절개를 하기 위해 이번 한 날 저녁 의사선생님이 조용히 절 만나러 오셔서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라 놀라진 않았었고 유서를 쓰다가 억울한 생각에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 최대한의 약과 수술로 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여 수술을 잘 마쳤지만 역시 수술 직후 시작되는 출혈은 지혈이 되지 않아 수혈을 해도 3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 철저한 투병기간도 있었고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22년 만에 휴가온 쉼터에서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 모태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검사에선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으로 완치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쉼터를 세우신 하나님과 원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걸 깨달으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올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는 어쩌면 올간 최고로 잘 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까지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손짓고 헤엄치지 단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혼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혼자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나 혼자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분 품에 안기면 모두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래 그러면 여부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여부의 하나님 편인지 내 편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어떻게 시험할래? 재산을 뺏어봅시다 어? 재산을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여부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부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뭐에서 얘기하고 욕기 1장 11절에서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사단은 시험을 청구하고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여부 말이야 대학생이 안 돼서 지금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재산에만 손을 내야 돼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아직 걔가 믿음이 없어 한정을 제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을 지어준 그 안에서만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모두 이길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자신 있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시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고 답안지를 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자고 하잖아요 시험을 거는 이유는 이 믿음을 덜어내면 되잖아요 암행의사가 말이 필요할 땐 뭘 내밀어야 돼요? 마페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아휴 나 힘들어 못 이기겠는데 아휴 아휴 그러면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졸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거니까 시험이 끝 감당할 만한 시험 시험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시험 당하는 우리 앵무새를 하나 봅시다 앨리스는 고핀 코코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려고 금고를 하나 제작했다 그 안에 먹음직스러운 견과류를 넣고 정교한 잠금장치로 잠근 뒤에 노련한 금고 터리범인 머펫이라는 새에게 잠금장치를 풀도록 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머펫이 사람의 눈을 보고 힌트를 얻어선 안되기 때문이었다 머펫은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빠르게 핀을 제거하고 나사를 돌린다 중심부의 걸쇠를 손쉽게 제거하고 이어서 잠금 핸들까지 풀어놓는다 그리고 마지막 빗장을 풀고 보란 듯이 안에 있는 견과류를 손에 넣는다 이번엔 잠금장치에 변화를 줘보기로 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머펫이 단지 학습받은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시험해봤어요 머펫이 순서를 외울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자 엘리스는 잠금장치에 변화를 주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제거했다 부품들을 다 다르게 조합해 머펫에게 전혀 다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가운데에 있는 걸쇠를 제거했기 때문에 상단부는 거치지 않고 하단부의 잠금장치만 풀면 되는 것이다 더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머펫이 만약 이를 모른다면 이전에 했던 방법을 반복하면서 상단부의 핀으로 돌진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인지하고 다른 해결책을 상상할 수 있다면 곧장 한들로 향할 것이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진다 머펫은 곧장 한들로 향했다 그리고 빗장을 풀었다 10초도 안 돼 먹이를 손에 넣었다 머펫은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 인지했다 이것은 머펫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준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고는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그렸던 것이다 잠금장치 5개를 순서에 맞춰 푸는 건 정말 인상적인 일이에요 동물들이 순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드물거든요 따라서 상상력은 동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세 번째 능력이다 상상력이 있어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구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머펫보다 나아요 여러 번 못해요 시험 문제가 딱 좋았을 때 먼저 상상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푸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먹이에요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아무리 바꿔놔도 똑같아요 암으로 오든지 우울증으로 오든지 뭘로 오든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머펫보다 못하다고요? 그럼 자존심 상해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푸는 거 보면 못해 여러분이 맨날 넘어져요 문제만 바꿔놓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시험을 많이 당해본 예수님의 제자가 있나요? 성질 급하고 참지 못하고 제자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나아요? 성질 못 참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시험이 오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아니요 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키다 이 말이지 네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이겨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 이길 수 있나요? 있어요 뭘로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것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제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건으로 건드리고 뭘로 건드리도 끝까지 믿음을 쳐다보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둔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이치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면에 그러한 존재들을 잘 이해하면서 꼭 이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기면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승리해서 우리 하늘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